청정도론 청정도론을 했는가 하면 계정의 사막을 칠청정체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상자부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자부불교 불교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불교의 근본교의를 드러내는 설명하고 있는 이 청정도론에서는 당연히 상자부불교의 수행체계 혹은 교학체계 상자부불교체계를 칠청정으로 설명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논서 혹은 주석서의 이름을 해탈도론이나 사막도론이나 열반도론이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청정도론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청정은 칠청정입니다 칠청정은 부타고사선님이 지은 것이 아니고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부타고사선님은 주석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경에서 맞지만 니까야 26번째 영마차 교대경이라는 이 경에서 맞지만 니까야의 칠청정 체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직계자들 사이에서는 널리 통용되고 있었던 그런 체계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칠청정 잘 압니다 칠청정을 오늘 마지막으로 잘못해보면 뭡니까 개청정 심청정 견청정 한자로 합시다 도의 청정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도 비도 직연 청정 그 다음 뭡니까 행 도 직연 청정 그 다음에 직연 청정 이렇게 해서 1부터 7까지 이렇게 한 것이 칠청정 체계입니다 그래서 칠청정으로 보면은 우리 칠청정 체계를 가지고 청정도론을 설명할 때 부타구사 스님은 여기서 개청정 심청정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청정의 개청정 심청정을 우리 뭡니까 통찰지의 뭐라 했습니까 뿔이라 했죠 그죠 통찰지의 뿔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통찰지가 아무리 뿌리가 좋아도 이 뿌리가 빨아올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비옥한 토양 흙이 있어야 되겠죠 비옥한 토양으로 뭐를 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앞으로 우리는 토양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토양으로 우리는 뭡니까 온처개건재연 그죠 온처개건재연 이라는 이거를 14장부터 17장까지 해서 개청정과 심청정 심청정 이 뿌리로 빨아올릴 통찰지의 토양을 밝히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게 토양이고 개청정과 심청정은 뿌리고 뿌리를 해서 온처개건재연 이라는 비옥한 토양 양분을 쭉 빨아올리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견청정입니다 개청정과 심청정은 개청정은 1장부터 2장 심청정은 3장부터 13장 됐죠 그 다음에 견청정은 18장의 내용이죠 견청정의 내용이 뭡니까 견청정의 내용은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도의청정의 19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우리 연기를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죠 우리는 연기를 살펴봤고 핵심을 업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 연기와 업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삼세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도의청정이라고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도비도직인 청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뭡니까 이런 그죠 해체해서 보기를 해서 모든 의심이 사라져서 뭡니까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도를 닦아야 되겠죠 그죠 도를 닦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겁니다 도와 비도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해내야 그죠 도가 아닌 것에 소화 버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강조해서 20장에서 그죠 이걸 강조하고 있고 자 20장에서는 우리는 명상의 지혜가 주 내용이 있죠 그죠 명상의 지혜입니다 말 그대로 고요하게 앉아서 우리가 해체해서 보기 우리 온척에건 이런 것을 깊이 사유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저기서 명상의 지혜에서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무상 고 무화 였습니다 그죠 도비도 왜 도비도라 했냐면 무상고 무화라고 유의법들이 무상고 무화라고 통찰에 들어가면 이것은 도고 그렇죠 무상고 무화라고 집중해서 통찰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10가지 윗바산의 경계가 있잖아요 대광명이 나타난다든지 그죠 이 경계는 굉장한 겁니다 좋은 경계입니다 나쁜게 아닙니다 그죠 굉장한 경계 그죠 광명이 나타난지 행복이 나타난지 평온이 나타난다든지 이런게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뿅갚이지 뿅갚이면 뿅갚습니다 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도와 비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됐죠 어떤게 도입니까 해체해서 드러나는 무상고 무화를 거듭해서 명상에 들어가고 통찰에 들어가면 그것은 바른길 도 이것을 들어가면서 해체해서 보기로 해서 무상고 무화를 통찰에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희열 평온 행복 뿅갚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비도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도, 비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죠 핵심은 어떤게 도냐 무상고 무화로 통찰하는 것은 도다 그죠 여기까지 비파산의 경계 굉장한 경계 뿅갚이면 도가 아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하고 행도직연청정은 21장 이건 뭡니까 말 그대로 행도 도다금입니다 그죠 본격적으로 돌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면 9가지 지혜가 했죠 그죠 그렇죠 우리 명상의 지혜 다음부터 해서 생멸의 지혜부터 해서 여기서 핵심은 멸괴지를 했죠 빵과 빵 터지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면 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위빠사나의 지혜를 개발하는 겁니다 위빠사나의 지혜를 개발하는 핵심은 뭐였습니까 이것도 무상고음 뭐합니다 됐죠 그죠 여기서는 명상을 통해서 무상고음 뭐하라고 명창을 통해서 관찰에 들어갔다면 여기서는 뭡니까 본격적인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위빠사나 라고 했죠 본격적으로 명상이 아니고 뭡니까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물질 정신적인 현상이 무상고음 뭐하라고 바로바로 통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처음에는 물질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물질이 거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뭡니까 우리 방관야나가 일어나기 위해서 세 가지 전의가 일어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전의입니다 그 전의의 핵심이 뭡니까 물질을 무상고음 뭐하라고 보는 그 마음도 무상고음 뭐하라고 누가 봅니까 그 다음의 마음이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불교 기본 딱 그 뭡니까 그 공리들이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렇죠 물질을 무상고음 뭐하라고 보는 그 마음도 무상고음 뭐하라고 그 다음 마음이 관찰합니다 됐죠 그럼 이것도 이 마음도 무상고음 뭐하라고 관찰하는 것을 그 다음 마음이 그걸 관찰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뭡니까 물질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 정신도 무상이고 고요 무하라는 거 됐죠 왜냐면 이런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우리 한국 선님들 거기나 미얀마가서 수행하고 온 선님들이 그거로 오면 이렇게 우리 마음도 정신도 무상이라고 특히 무상이라고 통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절대화해 버립니다 물질이 무상고음 뭐하라고 보는 그 마음은 황상하다고 딱 쳐다보고 있다고 뒤에서 딱 쳐다보고 있다고 물질이 어디로 바뀌면 내 생각이 어디로 바뀌어도 딱 쳐다보는 그 마음은 여여하다 절대화시키고 있어요 청정도론이 저는 위대한 게 있잖아요 방관냐는 멸게지가 마음이 부서지는 걸 봐야 됩니다 맞죠 물질이 부서지는 것은 요새 과학이 불교편이라서 그 정도는 명상의 지혜로 충분히 됩니다 전기풀 보면 저거는 1초에 60번 부서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초에 60번 부서지고 있는 이 마음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런 불교 안줄 알아요 이 마음은 여여하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청정도론에서는 전의가 일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물질을 무상이나 고나 무화라고 보는 그 마음도 무상고 무화라고 그리고 그 다음 마음이 관찰하는데 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마음이 무한속으로 가겠죠 열 번으로 족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분명한 걸 했으면 되죠 이렇게 뭡니까 마음이 부서지는 걸 봐야 그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방관냐나 멸게지입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고 멸게지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공포가 엄청난 공포가 일어나겠죠 자기 자신은 빵 터져버리는데 마음이 빵 터져버리는데 아 기분 좋다 덩실덩이 춤을 췄다 또라입니다 또라이 춤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공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이게 점점점점 순화되고 고향이 되어서 뭡니까 맨 마지막에 뭡니까 모든 위법에 대한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렇죠 평온의 지혜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공의 체력이었습니다 됐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막 계속 입을 침탱하면서 했죠 청정도로는 반야 신경에 대한 완벽한 주석섭입니다 맞죠 그런데 뭡니까 청정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왜 공성의 체력 그죠 뭡니까 위법산의 지혜가 최고 높은 지혜가 뭡니까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입니다 공성을 체력하는 겁니다 이 체력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 체계가 쫙 그죠 이게 뭡니까 이래서 제일 통행이 되는 원체계형은 정확한 이해부터 해서 됐죠 그죠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행도 직연청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게 뭡니까 22장에서 직연청정이 됩니다 그렇죠 직연청정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직연청정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도와 과입니다 됐죠 도는 4가지 과는 4가지 맞죠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한도를 정당하는 것이 도의 체력이고 예루와 일례도 불안과 아라한가를 체력하는 것이 과의 정당입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승자가 되어서 할 일을 다 해 마쳤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직연청정의 내용은 도와 과을 체덕하는 것이고 그것은 뭡니까 도와 과을 체덕했다는 말은 열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교의 목적인 열반의 실현이 직연청정으로서 되는 겁니다 됐죠 이런 과정으로 지금 우리 청정도론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경의 6단계 불교의 목적 열반의 실현 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합니까 문득 실현한다 안됩니다 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합니까 청정도론은 칠청정으로 설명했고요 우리 니카야 수백 군데에서 6단계로 열반을 실현한다 책에서 제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안 믿으시는 분이 있어요 영어로 된 책이든지 독일어로 된 책이든지 6단계로 정리해서 나온 책이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해달라는 거 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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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6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청정도론이 설명하고 경영에 나오는 6단계는 일치해야 되겠어요 일치 안 해야 되겠어요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해야 다른 걸 떠나서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이때까지 봤지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그죠 여기서 앞에 이런 걸 통해서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 견청정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우리 경영에서 나오는 6단계 그게 뭐였습니까 해체해서 보기 그렇죠 아시죠 이거 정말로 5천번 했어요 그죠 제가 애원을 합니다 모른다고 하고 싶어 해체해서 보기 무상권무와 무상권무와 여모이욕 해탈 구경해탈 이제 알겠다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죠 5천번 했어요 10년동안 저를 반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5천번을 떠들었어요 해체해서 보기 무상권무와 여모이욕 해탈 구경해탈 됐죠 그래서 그죠 해체해서 보기 그죠 견청정의 내용이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도비도 직연청정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무상권무와죠 행도 직연청정에 가면 강한 여기서 여모가 나타나잖아요 여모는 뭐라고 그랬어요 강한 위빠사나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됐죠 다 말씀 드렸어요 9가지 혹은 10가지 위빠사나 지혜 가는데 4가지 그거를 강한 위빠사나 지혜라고 합니다 그죠 결국은 뭡니까 행도 직연청정의 단계적으로 수행에 들어가는 이것은 뭡니까 경에 나오는 여모와 똑같습니다 됐죠 이미 주석서에서 부타구사 스님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모와 인하 뭐가 인하 그 다음에 이오 그죠 이오가 뭡니까 해탈 그 다음에 구경해탈지 그죠 해체해서 보기 여기서 무상고 무화가 와야 되겠죠 여섯 단계입니다 여섯 단계 아시겠죠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화 여모 유혹 해탈 여모 유혹 해탈 구경해탈지 됐죠 이거를 7층정하고 해보면 앞에거는 뭡니까 당연히 예비적이고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견청정은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됐죠 도위청정은 무상고 무화입니다 물론 도비도직연청정도 주 내용은 무상고 무화고 그죠 그러면 행도직연청정 도위청정이 아닙니다 도비도직연청정의 내용이 무상고 무화입니다 됐죠 행도직연청정도 무상고 무화를 동기적으로 통찰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뭡니까 방간장장 일어나서 그죠 높은 단계 육바삭한 지가가 생기는 것을 여모의 지혜어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연청정에서 도우를 주석서는 바로 유혹의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과의 단계를 해탈이라고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타고사 선생님이 됐죠 초기불교회전의 하면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구경해탈지는 우리가 조금 있으면 볼겁니다 19가지 반조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맨 마지막 단계인 아라한의 반조의 지혜가 구경해탈지라고 주석서에 이미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내용과 똑같고 됐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7청정은 뭡니까 초기불교에 나타나는 해체해서 보기의 6단계와 내용적으로 그대로 일치합니다 됐죠 만일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부타고사 선생님 잘못입니다 왜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죠 그럼 부타고사 선생님은 이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7청정 체계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두 내용은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좀 뻥한 분들이 있는데 그죠 언젠가는 이것도 세계에서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제가 처음입니다 처음 그죠 좀 있으면 한국에서 다른 사람들이 서먹을 겁니다 마지막 대가니까 그죠 욕하고 싶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죠 제가 무상고무와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무와 여무위욕 해탈 구경해탈지 5000번 떠들어 내용이 청정도론 내용하고 청정도론의 핵심 내용하고 그대로 일치한다